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AM 리프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네, 여러분 한 3주 만인가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휴가도 있었고 공휴일도 있어서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승재님 또 보자마자 떨어진다메요라는 얘기 저는 화요일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승재님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샀는데 왜 안 떨어져요? 올랐잖아요 하는데 떨어진다메요. CME 갭 채운다면서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제가 저번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3주 전이니까요. 루비님 안녕하세요. 역시나 약속의 화요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약속의 화요일.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 가격을 확인을 하면서 이 가격이 내일까지 유지될 거라 보장을 할 수가 없다. 화요일에는 너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오늘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66K를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차트가 좀 궁금하셨는지 오늘 좀 많이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경수기님 안녕하세요. 골프한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CME 갭 채우는 거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오래 안 사고 있었거든요. 물론 6만 밑으로 한 번 떨어졌을 때 살짝 사고 하긴 했는데 도주님이셨나? 제가 비트코인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하니까 제 예측과는 반대로 오를 거라 생각하셔서 그때 더 사셨대요. 현진님 때문에... 저 때문이라고요? 네. 현진님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제가 사야 떨어지는 건가요? 좀 높게 사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막 한동안은 승재님이 송반 꿀이었잖아요. 반대로 하면... 근데 약간 거의 현반 꿀도 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떨어지기는 해요. 떨어지기는 해요? 관점대로 60K 언더도 갔잖아요. 그쵸. 네. 그럼 지금은 또 어떻게 보시는 제가... 그거는 못 맞췄을 뿐. 네. 떨어지긴 했다. 떨어진다라는 백티만 맞췄다. 그거는 사실 제가... 그거는 제가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쵸. 도주님 맞죠? 제가 떨어질 것 같다 했더니 사셨대요. 저랑 반대되는... 내가 떨어진다 했으니까... 해봐야겠네. 저랑 반대로 가는 거요? 그럼 제가 매번 금요일 방송 때마다 한번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어떻게 되는지 약간 코너 속의 코너처럼 과연 현반 꿀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차트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약속의 화요일답게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 넘게 상승했습니다. 5.2% 상승하면서 현재 6만 5천 8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아침에는 6만 6천 달러 선을 터치하는 걸 봤는데 현재 지금 점심시간 가까이 오면서 6만 5천 8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습니다. 7.4% 넘게 상승하면서 2,62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2,600달러를 넘은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솔라나도 6.17% 상승하면서 157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주지는 못했습니다. 4.3% 상승하면서 현재 0.5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도지코인도 8% 넘게 오르면서 현재 0.11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 가득히 초록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6.49%나 상승했고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나 했더니 일단 그 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 내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불을 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이런 규제안을 발표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이 많은 미국인의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명한 규제 환경을 마련해 사기와 시장 조작 같은 그런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호재로 좀 적용을 했고요. 또 거래소 전반적으로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상승세를 이끄는 데 한몫했습니다. 크리프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거래소에서 강력한 매수벽이 형성이 돼서 매도벽을 중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의 역학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데요.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매도 주문의 우세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승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에서 1690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더 많은 구매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많은 투자자가 좀 코인의 가격이 유망해 보일 때 비트코인을 빠르게 구매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활성화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시적인 요인들도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전통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또 최근 중국의 경제 부양책의 실망감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는 조금 뭐랄까요 초록불이 들어왔다? 좋은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기 전에 차트 분석가들의 소식들을 전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9월 초 5만 4천 달러 부근 저점에서 시작된 가파른 상방향 움직임이 재개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선의 돌파는 비트코인의 소규모 가격 하락의 종류와 더불어서 상승세를 좀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암세하고 있고요. 다음 저항선으로 6만 4천 461달러 선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오늘의 가격이 이미 이걸 깼죠. 그래서 주요 저항선 7만 달러가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6만 2천 아래로 하락할 경우 강세 전망이 무효화되면서 더 크게 6만 달러 아래로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왜 CME 갭을 안 채우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직도 그 갭을 채우러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재님의 의견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이더리움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쭉 상승해줬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는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130% 급등해서 6천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 이런 특정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30%의 가격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지속을 위해서는 2,300달러라는 중요 지지선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그간의 박스권을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플도, XRP도 이 오랜 조정 구간을 벗어나서 대규모 상승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코인피디아는 분석을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이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면서 고래와 기관들이 리플에 ETF 신청이 된 이후로 XRP를 대거 매수한 거로 나타났고요.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는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0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200일 지수 이동 평균 위에서 1일 종가를 기록해야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고요. 온체인 지표상도 롱 포지션이 소프 포지션을 압도하면서 XRP의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XRP 저희 차트 볼 때마다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게임을 안 하니까 차트 너무 궁금해서 화요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한번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가요? 상태가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이 없었는데 저희 휴가 때문에 그때 차트가 좀 좋았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아마 마지막 방송 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6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어요. 66,000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때 추가 상승하고 이 급락 그리고 다시 오르는 과정 동안 저희가 계속 쉬었잖아요. 방송을. 너무 많은 변동성도 일어났고 너무 많은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중간에 생략을 하고 지금 다시 딱 여기서부터 관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중간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아마 마지막 방송쯤에 여기서 횡보를 했을 때 다시 주가가 일봉이 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급락이 또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일봉이 평선을 계속 훼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기 평선까지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바로 눌렸고 심지어는 이제 장기 평선까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현상까지 좀 나왔거든요. 움직임까지. 그래서 사실 장기 평선 밑으로 일봉 마감이 됐으면 진짜 그 아래 CME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장기 평선은 다행히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줬고 결국엔 이제 쌍바닥으로 좀 반등을 해준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상승전환을 좀 기대를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CME계 앱 뭐 안 봐도 되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존에는 CME계에 대한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었지만 지금 어쨌거나 유의미한 그런 캔들 그러니까 일봉 마감이 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막 관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열어놔도 어차피 중간중간 뭐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점을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은 맞아요. 긍정적으로 다시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하고 있는 시도가 맞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띄워놨으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추가 상승을 해서 확실하게 이 고점을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같이 이때 보이시죠? 이때도 장대 양봉을 주고 나서 추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조금 횡보하다가 고점만 살짝 높여주고 횡보하다가 금은학으로 그러니까 상승분을 반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막 주의를 좀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런 움직임 때문에 갑자기 내일 아침에 분위기가 다시 또 바뀌어지고 또 그대로 말아올려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는 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차라리 조금 방송 시점이 맞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 손절가도 확실하고 손익비도 괜찮게 나오니까 근데 이미 상승이 지금 사실상 나온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신규매수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거는 너무 리스크예요. 일단 손익비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뭐 하락을 말하든 상승을 말하든 이게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고 해도 단기적인 신규 진입비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뭐 아래서 사신 분들은 그대로 또 이제 홀딩을 계속 하셔도 충분한 그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 이제 나름대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신규 전략을 진입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자리다. 확실하게 좀 더 돌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월봉 고가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작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66,600달러에서 68,400달러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하락 트렌드를 계속해서 만들어왔어요. 만들어왔고 사실상 이때 당시에 바로 돌파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이 하락 채널에서 이제 불플래그 이제 패턴 진행상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제 급락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고점 66,600에서 68,400 이때 이 매물대 고점은 반드시 돌파가 나와줘야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마지막 저항 구간만 추가적으로 돌판만 나와준다. 이러면은 뭐 이제 그냥 흐름대로 우리가 매매를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유롭게 이제 알트코인도 조금 주시하면서 알트코인 매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뭐 비트코인 뭐 매매든 뭐 이제 매수가 좀 우위되는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키포인트 같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신규 매수 자리를 봐야 되는 그런 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아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발생하는 거를 좀 기다리거나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해요. 일단 손절을 잡기도 너무 애매하고 어 간단하게 그냥 딱 이 손익비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손절은 아무리 못해도 이 장대양봉의 시가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은 일봉 이평선을 다시 또 손절가로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주요 저항자리니까 어차피 여기 올라가고 나서도 또 저항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러면은 일단은 3.8%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고 우리가 리스크는 거의 6%를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안 맞죠. 손익비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거의 요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 이런 식으로 잡든. 조금이라도 이런 손익비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그래도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드리면서. 사실 어제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뭔가 뚜렷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수급 이슈로 상승된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훨씬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고 많이.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게 나쁘지 않게 오른 게 뭐냐면은 굉장히 잘 올라준 게 사실 단기적으로 여기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우선은 거래량이 조금 발생을 해줬어요. 거래량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줬을 때 거래량도 많이 발생해줬고 그리고 이제 장대양봉도 같이 함께 동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대로 조금 관점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참 6만 6천 달러가 잘 안 깨지네요. 저항이요? 네. 잘 돌파가 안 나와요. 6만 6천에서. 근데 뭐 모르죠. 뭐 조정 주고 또 돌파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어쨌거나 상황은 좀 유리해진 거는 맞으니까 매수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나오면은 어디를 좀 주의깊게 봐야 되냐. 그럼 이거 좀 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두 자리. 이 정도인데 가격으로 치면은 6만 5천 달러가 될 것 같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6만 4천 3백 달러 정도. 이 두 라인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지지선이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신규 우리가 뭐 어떤 매수 관점이나 이런 전략들은 이 두 라인부터 사실 보는 게 맞아요. 네. 이 두 라인부터 보는 게 맞고, 그에 대해서 좀 매수 위주로 전략을 짤 때 이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이게 트렌드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한 건 맞지만 지금 타이밍은 좀 새롭게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지금 가격은 너무 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들어오시기를 추천을 하시고요. 킹 부자님께서 승재형 옷 블랙이고, 승재형은 숏 무쇠고, 승재형 MBTI 티라서 높은 확률로 블랙티즈데이 프리숏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약간 항상 그렇죠? 긍정적인 미래를 그린다기보다는 엄청난 눈물이 나는데 울고 계십니다, 지금. F예요. 오시잖아요. 티가 맞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위험한 건 위험하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뭐, 울으면 좋죠. 울으면 좋고, 근데 이제 당연히 상승 나왔으니까 좋은 건 맞으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은 가격에서 진입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손익비 좋게 해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지지선, 뭐 6만 5천 달러, 그리고 6만 4천 3백 달러 이 두 지지선을 좀 주의깊게 두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6만 4천 3백 달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시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또 이 장대양봉을 실컷 올려놓고 이 장대양봉의 중간값이 거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진짜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계속 지금 이 시장이 왜 어려운 이유가 그대로 강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또 강하게 다시 반납을 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여기예요. 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잘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바로 다음 방송에서는 여기에 있어요. 약속의 화요일. 네. 그럼 또 이제 다음 방송 또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시장 자체의 패턴이 너무 괴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좀 그나마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이러한 좀 무빙을 보여준다라는 거면 좀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가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 완전히 이제 뭐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셔도 사실 늦지가 않고요. 이 구간에서는 조금 최대한 좀 이제 테크니컬하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것도 쉽지는 않기는 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알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은 끼켜봐야 그냥 이 하락 채널권 안에서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은 이 하락 트렌드가 오히려 더 무너지고 밑으로 또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